소금장에 한번 푹 찍어서 입에 넣으면 온몸에서 전율이 자르르. 쫄깃한 막창과 투영도 빼놓을 수는 없지요. 입 안에서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모둠 곱창구이. 그 비결을 찾아서 가볼까요? 저희는 가장 좋은 재료, 가장 좋은 곱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조리하는 게 그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. 들고 들어오신 게 뭐예요? 아, 이건 마장동에서 지금 방금 피부로 배송받아온 한우 곱창이에요. 진전한 곱창이 맛의 비결 중 하나. 몸통이 핑크빛이 나면서 기름을 이렇게 하얗게 우윳빛 나는 이런 곱창이 좋은 곱창입니다. 곱창 손질은 얼음 마사지로 곱이 흘러내리는 걸 막고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세척. 손질한 곱창은 신선도를 위해 영도에서 보관합니다. 신선한 곱창이 준비됐다면 두 번째 맛의 비결 소스를 준비. 총 12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곱창구이의 감칠맛을 업업 시켜준다고 하는데요. 이 재료 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게 비법으로 조선 간장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 댁에서 만든 거거든요. 사장님의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준 조선 간장이 소스의 핵심 재료. 재료를 알아도 못 따라하겠네. 잘 끓여주면 곱창구이 소스 완성입니다. 소곱창구이 붓기 직전에 이 간장에다가 버무리는데요. 그래야 소곱창에 간이 잘 배고 맛있어져요. 모든 곱창구이 재료에 소스를 붓고 간이 골고루 배도록 주물주물 주물러준 뒤 뜨끈하게 달궈진 돌판에 익는 데 시간에 오래 걸리는 곱창과 대창, 막창과 양순으로 올려줍니다. 모든 곱창구이에도 굽는 데 순서가 있다는 사실. 순서가 있네요. 차례대로 돌판에 올려주지만 한데 어우러져 익어가는 모습은 황홀하지요. 잘 익은 곱창은 매콤 짭짤한 고추 간장과도 환상의 조과. 어떠신가요? 동네 인기 배달 음식으로 모둠 곱창구이가 왜 꼽혔는지 이해되시나요? 납득이 되네요. 한 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그 맛에 빠진 손님들이 늘어나 사장님은 일이 더 늘었습니다. 여기서 한 번 드셨던 우리 단골분들이 맛있다고 다시 재주문을 해주시니까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저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고요.